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시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광학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수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 번호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의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